프랑스랑 지금 전투중인데 프랑스와 접전중이거든 지금 프랑스가 쳐들어 왔어 차라리 프랑스와 접전중 이런거 쓰지 프랑스와 접전중? 프랑스와 대전중 대침략시대 막 이래가지고 우리 병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빨간게 우리 병사야 신기전도 여기 데리고 왔거든요 신기전을 데려온 이유가 유닛한테는 신기전이 더 좋더라고 대포보다 뭐야 다음 턴이네 우리 발전 좀 해야돼 거절할까요? 대사관 간디랑 대사관 해봐야 별 좋을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간디랑 대의 욕먹는 나라거든 어 거절합시다 평판이 안좋은 나라를 괜히 했다가는 이게 꼴등이야 거리고 간대지 야 우리 듣고다이로 각각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건설? 그냥 다 거절? 응 어차피 지금 몇개는 이미 화친을 맺어가지고 거기 빼고 화친을 맺은 나라가 어딘지 기억 안나지 우리 되게 진보 못했어 영입장 어떻게 된거야 아 전쟁중이었잖아요 전쟁중에 원래 항상 그 낙후가 될 수 밖에 없어 전쟁중에 과학이 발달하는게 아니고 의술이라든지 어? 우리는 전혀 안했거든요 왕이 우리 왕께서 뭐? 뭐? 내가 뭐의 문제 왕께서 군사군사 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군사군사 했어 과학적으로 똑똑한 날 만들자고 했지 어떻게 일단 폭격을 해야지 폭격 누굴 때리냐고요 누굴 이 정도는 너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하하 모든 책임이 왕한테 물려야 되겠네 진짜 이래서 안되는거야 야 실무진들이 어? 구려 난 어? 사거리가 안닿네 신기전이야 지금? 이동을 해야지 뭐 뭘로 가지? 이 앞으로 가야지 이동을 해야지 이동을 해야지 이동할까요? 아죠 해 쟤가 니가 지는거다 왜? 너도 딱 이런식이거든 아까 보고 철저하면서 자기가 화만히 하네 야 보고는 철저 해야지 보고는 하되 보고는 하되 어차피 왕이 여기 가라 그랬어 내가 먼저 해 알아서 가라 그랬지 그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야 어떻게 그게 그거야 이게 양아치네 그거야 이거랑 다른거지 니 판단이 틀렸으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놔야지 그게 그거에요 아니거든요 나는 여기로 하고싶었어 내 마음은 근데 왜 안발렸어요 근데 니 말릴 시간은 안됐잖아 여기로 하고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보고했어 안했잖아 난 여기 할게어로 봤어 여기 할게어로 하기 전에 눌렀거든 아니지 아니지 했어야지 보고 철저도 안되있고 지게랑 아무것도 안되있어 어떻게 일단 대기할까요 왜 대기를 해 잡아야지 군점에 때리자고 속이면 패배하네 안되겠다 일단 쉽시다 그러면 방어태세 얘도 어차피 져요 승리인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얘는 승리네 다 배별래 싸워 그럼 그럼 우리가 하고 대충 평화합작 합시다 발전좀 하게 저거 먹자 저거 먹어요? 준비 다 해가지고 저거는 먹고 끝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 생각에 병력 얘네 다 데리고 온거야 이거 아 이거 몽땅 다 뒤어왔다 여기서 압도를 한 다음에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오 아 그래 얘네가 뭐 어떻게 하라고 비난을 하고 모르지 경찰이나 이런걸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피를 채울까요 아니면 피를 채울까요 아 그 옆에 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훈련 거친지형 거친지형 거친지형에서 이거이거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애가 거친지형이거든 걘 대기시켜야지 생산 일단은 병력을 만들까요 어차피 거기 할로우드 병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치 대포는 만들어야 돼 여기 머스크병은 대기? 나오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나읍시다 이리로 갑시다 그래 이거 유닛 진급이래요 오 음 걔는 지금 저거 할 필요 없어 탄막 거친지형 탄막이네 왜냐면 쟤네가 거친지형이 있거든 공격 대납 봅시다 얘 죽입시다 피가 없어요 별로 승기지형 썸복시부터 터졌어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여기 대기시킬걸 옛날 무기야 옛날 무기 역시 너무 너무 구시대무기야 구시대무기 이동할 수 있어 아니야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둘러보면 되지 아 그러네 일로 갑시다 왜? 나는 이쪽으로 배치해가지고 갈 준비를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일로 일로? 그럽시다 어 근데 우리 성 넓어졌다 지금 보니까 어 여기까지 영토가 넓어졌어 얘만 지금 막혔어요 여기 위에 먹여가지고 얘 죽어줘야되겠는데? 어 여기 막혔어 이거 죽어야돼 쟤 굶어 죽어야되는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마무리 짓죠 어 이거 패배야 소규모 패배인데 하는게 낫지않아 그래도 그래도 하는게 낫지 어차피 끝났을래 어차피 아 이거 포격을 먼저 하면 되잖아 아 답답하다 끝난줄 몰랐어 내가 끝난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그것도 모르는데 실무진이 왕이 더 잘하는데 실무진도 아닌데 왜 왕이 더 잘아야되는건데 완승이네 그럴수도있지 뭘 그럴수도있지야 그럴수도있는거지 실무진 진짜 잘못돋어 원래 실무진이 더 유능해야되는데 얘는 어떻게 너무 완벽한 패배인데 어떻게 하겠어 뒤로 빠져주는게 낫지않을까 포병과 쟤네들을 살리기위해서 일로 빠지자 아니지 더 뒤로 빠져주는게 낫지 이쪽으로 이쯤에 빠져서 얘네가 들어올걸 견제를 하면서 기다려주는게 낫지않나 그럽시다 결국 내가 다해 니가 하는게 뭐니 난 명령만하면 명령도 할 뿐이야 야 그럼 니 필요가 없잖아 빠지네 이러면 이러면은 아 아 반드시 이번일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짜증난다 진짜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어 아니 들어왔어 이미 어 갔어 들어왔어 교토로 공격해줘야지 교토에서 생산중이지 지금 어 대포 아직도 3탄이나 남았네 여기 있는거 이쪽으로 이동시켜줘야되겠다 야 프랑스한테 많이 걸자 그만 그만하자고? 나폴레옹한테 많이 걸어봐 어딨어 상관이 없어 자 그냥 합시다 뭐 하나 달라고 그러자 달라고? 응 도시 아까 그 도시다 그 도시 아까 뭐야 앞의 도시 뒤로 잠깐 빼가지고 트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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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아를 내놓으라고 합시다 어디있냐 트루아 어 트루아 너무 너무 잘 나갔는데 트루아만 잘 나갔는데 얘네 제일 잘나가는 곳이었구먼 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 아 이런 도시중에서 좀 못나가는데 아비뇽 그냥 해야겠네요 일단은 일단 일본을 막아야 되니까 친민함 냈어 어디서 친한 척이야 안녕 우리는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있다 우리는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있어야 돼 일단 일본은 일본을 치기 위해서 저쪽으로 옮기자 없애야겠네 일본을 요번 기회에 녹여버리자 어차피 못사는 나라거든 지금 도쿄랑 조금만 넘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가고시마를 먹어버리자 여기 먹자 여기 어차피 얘 못막아 여기에서 조금 배치를 시켜놓고 어차피 지금 우린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일룡을 시켜 이쪽에서 여기에서 들어오고있잖아 이걸 막으면서 가고시마를 잡을만한 병력들을 만들어야 되지 그럽시다 여기여기 저거 뭔데 이거 아 저거 이거 저거지 여기여기 아 이거 이거였네 이동 덱보드 이동 어 나왔다 머스킷뼈 나온게 아니라 머스킷뼈 여기 있었구나 공격해야지 가져 노는데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는 도쿄랑 이런거 다 못겠는데 대포를 일룡 뺍시다 대포 이쪽이 있어줘야될거 같은데 여기 이거 때문에 아 그러네 부산으로 때리고 대포를 여기다 뗐죠 아니 형 그냥 여기서 박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테두리가 있으니까 어 여기 들어오면 때리면 되니까 어차피 얘도 이동시켜줘야되거든 이쪽쯤 여기도 오니까 대포 하나로 막을 수 있을까 대포 하나로 막을 수 있을걸 대포 하나로 막을 수 있을걸 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뭐 만들고 있는거야 대학대학 아이 대학이야 방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걸 만들고 있네 이게 턴이 오래올렸어 은인 명령 대기중이야 지금 그거? 대기할까요? 아 그냥 들어가자 그럼 어차피 공격 못하니까 다음 턴 이게 일본 없앱시다 일본을 그냥 없앱시다 대사관 수라 거절하죠 해줄까 그냥 얘랑은 아니야 거절이야 쟤네들도 언젠가 우리 뒤통수를 칠수도 있어 오다노무가나 없애버려 오다노무가나는 안되겠다 오다노무가나는 안되겠다 오다노무가나는 안되겠다 근처에서 맞네 이거 수수도 맞네 아 맞았어? 오사카가 배로 들어왔어 일본기사 오다노무가나 교토 나 교토로 얘를 또 없애겠지 어 빠졌네 뒤로? 아니야 여기 있잖아 아 저기 있구나 아 진짜 넌 또 실수할 뻔했어 클릭 안했으면 됐지 내가 말 안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니 이동 눌러봐 음 저 기사를 막아야되네 지금 일로? 이렇게 양쪽과 맞게? 이쪽? 아니지 아니지 아 맞다 나 맞다 이거 이거 참 개를 옮겨 일로 가자 어 들어가야 들어가야지 아예 들어가서 얘를 3줄을 시키고 이걸 어떻게 할까? 뒤로 빼야될거 같은데 그럼 뒤로 빼야돼 그래 여기 여기 있으면 맞을거 같으니까 거기 한 다음에 치료 이 대포는 그러면 대포를 여기 이쯤에 해서 여기로 오니까 그래 박아서 때립시다 박아서 때려야돼 다다 아직 길이 없어서 뭐야 천기병? 아냐아냐 부산 부산 눌러야지 부산 부산도 때려야지 어? 뭐야 승선했어 승선했어 배 때리자 어 대포 공격 잘가라 안갔는데 뭐야 얘는 어떡하지 지금으로선 냅둬해주면 일단 대기 누군데 여기에 들어간 창기사 걔로는 공격 한번 볼까 일단 우리가 소규모 승리긴 하거든 소규모 승리긴 해요 소규모 승리긴 예상 피해가 20일인데 소규모 승리다 네 음 음 경계 오케이 경계 음 얘를 쓰읍 포기해야 돼 예쁜 행기답지 음 조금 앞으로 갈까 여기 이쯤 이쯤 어 서울도 어차피 이쯤 서울이 아무것도 없고 서울에서 이게 좀 있으면 나올거긴 한데 이 대포를 이동을 시켜야지 응 이리로 갑시다 거기 응 그래 범위가 딱 어차피 될까 응 여기 밖으로 때리면 될 것 같아 머스피 아 예 일단 경계 그렇지 경계 다음 턴 그리고 얘를 딱 어태충 없애면은 일단 제일 얕게 빠질 아 같이 싸우자는건데 10톤을 준비할 시간을 할까 그래 응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뭐 나몰라를 하면 되니까 맞아 싫은데 이러면 되니까 지금 우리도 전쟁중인데 제가 정신이 있는거 없는거야 지금 맞아 지금 우리 군사를 뺄데 없거든 에휴 에휴 또라이같은 놈들 에휴 어 죽었어 공격이 되네 어 와 와 얘는 멍청하네 여기는 여기는 그냥 이기겠다 거절 거절 거절하네 대사관을 되게 중요시하나봐 대사관이 확실히 있긴 있어야지 그 상대의 적을 알 수 있으니까 실패 탔네요 이거 우리 거잖아 아니 이거 이거네 그니까 일꾼이잖아 아 우리 거네 아 왜그래 이거 이거보다 칩시다 그렇지 홍성 지금 겨우 또 피가 별로오는데 어 이거 판대 맞추려 맞아가지고 지금 생산? 아 나 부산 먼저 때리고 어 그 다음 요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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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안 되겠지 어 어 어 오케이 얜 얜 대기시켜야겠지 창병은 일단 저기 대기 계속 아니지 창병 창병 공격해봐 소규모 승리 아까랑 똑같애 얘는 여기 들어올려고 지금 대기하는거거든 그렇지 냅둬 냅둬 따라 잠깐 여기 대기하고 여기 대포가 빨리 나와야되는데 이게 다음 턴에 나와 다음 턴에 나오니까 전투로 여기까지 왔어 얘밖에 어찌 못 때려 이렇게 하지 뭐 일본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응 아 완전히 짧아 아 맞네 얘네 진짜 죽게살기로 왔네 어 다 엄청 많이 왔어 지금 진짜 죽게살기로 온거야 괜찮아 대포가 한턴 뒤에 나와 응 여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애 응 혹시 공성만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우측 서울도 한턴 뒤면 나오거든 응 대포가 일단 얘는 계속 여기 대기시킬까 이동을 시킨게 낫겠는데 이러면 이동을? 근데 이쪽도 얘를 빼야돼 얘를 앞으로 좀 더 빼고 여기로 빼고 얘를 안으로 넣거나 그러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게 더 낫 내가 볼 것 같은데 생선해야지 부산인데 부산도 좀 만들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대포? 대포 하.. 21L 아 부산 진짜 구리네 지금 성장을 안했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저거 어디있고 머스킷병 위로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와야겠네 일로 일로? 이쪽이나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와야겠네 음 그래서 한번이라도 그 뭐지 막아주는 저게 돼야지 천기병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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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도 상관없지 않나 한번 한번 때릴까? 어차피 한번 때리고 그 다음 치료하면 되니까 어 한번 때려 이거 치료 어 여기서 치료하면 되잖아 응 머스킷 이쪽 머스킷인데 이게 앞쪽으로 빼자고? 어 앞쪽으로 빼서 이쪽 이쪽? 빼고 공격을 하면 되잖아 원고릭 전투력 뭐해 이게 안 돼 진짜? 어 공격이 안 돼 일로 빼야돼 이거 이렇게 되면 일로 빼줘 어 걔를 빼 다음던 이제 죽기 살기로 왔다 어 일보리에 일보리에 좋은 점을 제가 어 우연히 들었죠 네 피가 없어서 공격이 그대로 피가 1이어도 무조건 엄청 세다는거 어 이렇게 한번 막아주면은 차라리 대포를 공격한 거나 헉 엄청 많아 진짜 와 아까처럼 바보처럼 배로 왔으면 좋았을텐데 저의처럼 지상공격으로 왔는데 지상공격으로 왔는데 어 그 바다 근접한게 없어가지고 다 일로 나갔다 아직 안 나왔네 씨 그 어딨어 공성무기 어디갔어 뒤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죽어랏 오케이 됐어 저것만 부서지면 돼 어 좀 벗길 수 있거든 응 대포 나왔나 보네 대포 나왔네 서울대포 나왔어 어 저기 지금 오니까 서울대포 여기서 그냥 박아 어 박는게 알 것 같아 원거리 전투 되네 어 우리 편 아닌가 아 그 우리 편이구나 어 일단 박아 박아 박는게 맞아 어 지금 엄청 많이 보려오니까 교토도 왜 아직 안나가지고 다음 턴이요 다음 턴 생산전태 서울이지 응 지금은 지금은 무조건 이거 대포가 방어에는 진짜 좋아 지금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제 대포로 우리도 공격을 할 차례야 어 유닛 승급? 어 그러네 지금은 이거 이거겠지 탄막이 탄막이 거친지 해 줬거든요 탄막이는 수피니까 어 얘 때립시다 응 죽어가다네 오케이 그리고 대포로 여기 박고 박고 온몸입니다 마무리 마무리 아 얘 안죽었어 죽여 죽여 그래 얘를 마무리하자 하 완승제 피웜 엄청 많이 받네 와 얘 공격력이 여기 이 상태로 똑같아가지고 어 어 한한대가 놓은대 어 일당백이야 거의 여기 있는 대포는 일단 대기 서울에 있는 대포는 일단 대기 공격이 안되니까 경계 얘는 치료 치료합시다 다음 턴 대포 나오거든 여기 대포 나오면은 이제 기사를 빼줘야 돼 기사를 빼준다 대포를 빼줘 대포를 빼줘? 모르겠다 모르겠어 우리가 대사관 수락을 하면 금을 주겠대 우선 거절하잖아 이렇게 금은 지금 금은 많아요 아직 저유야 플러스 문제는 어 버텼어 알아요 문명온라인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문명온라인 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맞다 이게 지금 오픈베타라고 해서 울명온라인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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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5배야? 놀랬어 사실은 나도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오오오오 지상병부터 위아부터 칠까? 당연히 걔부터 쳐야지 배로 싸우는건 약한데 열심히 여기네 못 들어오니까 부산 아 부산이 좀 성장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 두 번 뺏겨서 그래 어 성장이 너무한데 생산선대 교도 대포 대포 어 그리고 얘를 마무리합시다 서울 털도 이걸 쳐야겠네 그렇지 대포 그럼 얘도 이걸 묶여야 되는데 아아이 이거 쳐 이거 쳐야 돼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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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창 얘를 마.. 마무리 마무리할까? 어 완수 해야지 해야지 우선 박아 어 대포 대포 받고 대포를 때릴까 그죠? 그러던지 어 열팔 죽인게 없겠지 쓰읍 이걸 칠까? 아니 이걸 쳐서 마무리? 응 마무리 창을 랩 두자 아 안 죽었어 창 공격 안 돼? 안되네 안되네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위로 나와 된다 공격 이제 돼 죽읍시다 안녕하세요 무기농주스님 안녕하세요 아 아 겨우겨우 이겼네 어쨌든 맞기는 막을 것 같아 어 피해가 있더라도 치료합시다 일단 피가 좀 닿았기 때문에 이동 이동하지 말고 치료하고 거절 전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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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대사가 짓고 싶겠니? 어 많은걸 주라고 군산을 도와주든지 야 손목으로 주면 금이랑 철 하자 이건 좋은거 같아 수락 뭐야 4인4 흰 이하중에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일꾼 안돼 살았어 우리 일꾼 살았어 와 서울로 완전 둘렀어 이거 아 여기 무사칼에 닿아가지고 뒤로 뒤로 일단 빼야겠다 아까전에 이동했어야 되는데 누가 힐하자고 그래가지고 아 차 차 힝 힝 힝 그래 실화 와 granny 힝 활용실